서른다섯이 될 때 동안 책을 열 권 다녀왔거든요. 아 진짜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안녕하세요. 인생을 쇼핑하는 남자의 저자 이시현입니다. 현재 하는 일은 시설관리팀에 종사하고 있고 엔잡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럼 현재 직장 다니시면서 책도 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책 저는 처음에 너무 혹했던 게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제목이요? 제목 누가 지으셨어요 이거? 아 이거 제목은 제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어요. 거기서 선생님이 지어주셨어요. 아 제목이 진짜 너무 책을 읽어보시게끔 저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가 그 저도 솔직하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솔직히 몰랐어요. 그러던 중에 책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죠 어렵죠. 네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도 많았고 도전을 해봤지만 제가 또 포기하는 게 좀 빠른 편이어서 또 중간에 포기한 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엔점너가 아닌 엔포세대가 되었고 정확히 이제 뭐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 내 집 마련, 그리고 인간관계 등 그런 걸 점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뭔가 앞으로 좀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절실한 마음을 잃지 않고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이제 많은 것들을 포기, 쉽게 도전했다고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이 책 쓰기는 성공하셨네요. 아 그렇죠.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뭔가 결과물을 좀 하나라도 갖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제가 포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게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 책 쓰면서 어렵진 않으셨어요? 진짜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직장 퇴근하고 나서 새벽까지 글 쓰고 다시 출근하고 그거를 3개월 동안 반복하니까 되더라고요. 3개월 만에 원고 다 쓰시고 원고는 3개월 만에 다 썼고 이제 앞으로 더 나아투고 같은 거 하고 그거는 좀 더 시간이 걸렸는데 원고 완성하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도 굉장히 빨리 쓰셨는데요?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번 책 제목이 인생을 쇼핑한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 쇼퍼 효과라는 거를 책에서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보통 사람들은 쇼핑을 하면 즐거움을 느끼고 나를 가꾸려고 하잖아요. 라이프 쇼퍼 효과는 내면과 외면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쇼핑을 좋아하는데요. 지금도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옷을 구매하는 걸 선호했고 요즘은 책을 쇼핑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내면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생 취미인 제가 뮤지컬 빠지게 되었어요. 뮤지컬 관람을 하며 영감도 많이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생 경험도 쌓고 있습니다. 즉 삶에서 나를 위한 쇼핑을 말하며 그것은 곧 삶을 변화시켜주는 효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삶에서 소비, 구매를 하는 걸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걸 라이프 쇼퍼 효과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책에서 작가님이 이제 삶을 바꾸는 7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방법은 어떤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의 글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저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글을 썼던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고 저 또한 발전하기 위해 썼던 것 같아요. 글을 쓰면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고민이 번아웃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에게 보상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내 삶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갖는다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데요. 그랬던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쓰기 책을 선물 받았고 그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고 삶이 변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지 조금 더디겠지만 삶은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 안에서 정보를 얻거나 자극받는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냥 즐거운 일만 생길 수는 없겠죠. 그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멘토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멘토를 어디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필요한 수업을 듣게 되면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작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라이프 슈퍼 효과를 얻게 된 상태라면 어느 정도 페이를 지불하더라도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으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간절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월드컵이 끝났는데 저희가 경기가 지긴 했지만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인터뷰를 하게 되어 월드컵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무언가 절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동기부여도 없거든요. 지금 부족할지라도 간절히 원하고 행동하면 삶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의 책을 읽고 서평해 주신 분이 현재진행형 작가라는 수식어를 저에게 주셨는데요. 저에겐 가장 의미 있는 말이었어요. 만약 모든 걸 포기했더라면 제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아직 성장할 부분이 많지만 저처럼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꿈과 희망만큼은 놓지 않길 바랍니다. 인생 취미라고 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취미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아무래도 저도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게 사실 게임밖에 없었거든요. 이력서를 쓰더라도 취미를 쓸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쓸 게 없었거든요. 억지로 쓴 게 운동밖에 없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 취미를 통해서 저가 바뀌었다는 걸 제시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하니까 인생 취미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나 인생에서 도움이 됐다는 취미가 아닐까 싶어요. 책을 통해서 삶이 변화하셨다고 했잖아요. 책을 몇 권 정도 읽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변화한 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생각이 좀 달라졌다거나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저는 근데 진짜 책을 진짜 안 좋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예 거의 안 읽을 수도 거의 안 읽었어요. 제가 진짜 서른다섯이 될 때 동안 책을 열 권도 안 읽었거든요. 네? 진짜요? 그 정도로 책을 안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저한테 책을 읽으라고 권유를 했는데 안 읽었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그게 글쓰기 책이었거든요. 그 책을 읽고 나서 뭔가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그 책이 인생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 달라졌고 작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책을 한 권 읽고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래도 한 30, 40권은 읽지 않았나 올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한 권의 책 작가님한테 큰 영향을 줘요. 한 권의 책이 글쓰기 책이었고 그 책을 꼭 글을 써봐야겠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와... 그럼 이제 인생 쇼핑을 작가님 책을 보고 해야겠다 생각해서 뭔가를 쇼핑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인생 쇼핑을 하면 뭘 얻게 되나요? 인생 쇼핑을 하면요 배움을 얻기도 하고 배움? 네. 그리고 즐거움을 얻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뮤지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뮤지컬을 그냥 보시면서 어떤... 뭘 배우세요? 사실 저는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지 않고 완벽하게 무대를 끝까지 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이런 게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멋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절대 그 무대에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해낸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보면서 뭔가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약간 그 그 사람들의 뭔가 노력 도전 이런 거 보니까 동기부도 없고 네. 맞습니다. 뭔가 뮤지컬 스토리를 통해서 뭔가 느낌도 받고 이러시는군요. 네. 맞아요. 작가님은 이제 배움이 곧 인생이다 라고 하셨어요. 네.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래 제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글 쓴 경험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쇼핑 이야기를 좀 각 챕터에 좀 담았어야 되는데 제가 네. 챕터 1에다가 거의 다 약간 다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독자분들이 네. 쇼핑 이야기는 없고 다 책 이야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냥 쇼핑 내용은 챕터에다가 거의 이제 다 담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그 글 어느 정도 제가 쇼핑을 즐기면서 네. 제가 좀 더 변해가는 과정을 챕터 1에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게 인생이 무엇이냐 저한테 많이 묻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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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이버에 인생을 검색해보면 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이라고 적혀있거든요. 네. 네. 저도 약간 그런 말에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네. 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꼭 성공해야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제 인생을 정의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싫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깨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된 거고 네. 네. 배움이 곧 인생인 이유가 네. 네.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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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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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생의 배움에 있어서는 인생 배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이제 완전히 서른다섯 대까지 책도 읽지 않으시고 네. 뭐 글도 거의 안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내가 책을 한 권 읽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글을 막 쓰시고 책을 출간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삶의 변화를 만들고 싶은데 그 삶의 전환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 네.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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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 좀 중요하다고 적은 부분이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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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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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이어도 좀 자극을 받는 경험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극을 받게 되면 네. 네. 좀 심정 변화가 생기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서 네. 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네. 제가 앞으로는 좀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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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점에서 이제 생각했던 게 무언가를 얻은 부분에서 느꼈던 게 아니라 상실감에서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네. 네.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네. 네. 자극을 받는 기회가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책에서 쓴 내용처럼 저에게 자극을 준 사람이 있었고 변하고자 행동했기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모임에서 다른 사람과 뭔가 대화를 하시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자극을 받으신 건가요? 어...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정도의 변화를 주는 충격이랄까? 이게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 네. 제가 이제 영화 모임이랑 독서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제 독서 모임에 참석을 하면은 다들 직장이 좋더라고요. 보통 IT 기업에 다니시고 또 영어 강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보면은 저도 무언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이분들한테 조금 제 직업을 말할 때 당당해지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그런 거를 몇 번 겪다 보니까 저는 좀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임이 진짜 큰 변화의 포인트 됐네요. 진짜 실제로.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이제 책 내용을 보면 독서에 대해서도 많이 써주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거기서 좀 의아했던 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정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 네. 맞습니다. 정독이라고 하면 이제 책을 꼼꼼하게 다 읽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정독을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잘 못 읽는 편이어서 책 읽을 때마다 약간 조사 같은 걸 많이 틀리고 좀 어렵게 읽는 편이어서 책을 좀 기피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좀 멀리 했고 좀 정독하지 않은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책을 좀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읽었던 거고 속독을 하면서도 충분히 한 줄 독서법이라 해가지고 남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했던 거고 저처럼 책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속독법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럼 이 한 줄도 쓰법이 뭔지 한번 섞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으면 한 줄도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죠. 저는 목차에서 괜찮은 글길 찾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괜찮은 부분을 이제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괜찮은 부분을 발췌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메모장에 적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독서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한 줄 독서법을 쭉 하다 보면은 뭐 일반적인 독서법과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저처럼 과거에 책을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 책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처럼 책을 기피했던 사람이 이 방법을 제시하면 보통 사람들이 책을 정독해야지 한 권을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책을 멀리 두는 게 아니라 곁에 두게 되고 부담없이 읽으면서 아무래도 책을 곁에 두면서 많이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님은 책을 읽는 습관이 성공의 여정이 된다 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책들에서 보통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책들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저도 그런 책을 좀 좋아하는데요. 사실 그런 책을 읽는다고 해서 마인드 셋이 되긴 하지만 제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책에 나와있는 내용을 한번 실천을 해본 거고 최근에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고양이들만 나오고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어서 시작한 부분이고 책에 나와있는 것처럼 정말 영상 편집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말 프로그램을 켜보고 어떻게 어떻게 해보니까 진짜 하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작품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을 계속 해보니까 정말 실행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실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었는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실행하지 않았어요. 책을 읽고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의 발전 과정이고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생은 여행이라는 글귀가 적혀있는 책을 보면 밑줄을 긋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행하면 즐거운 생각이 떠오르고 힐링되는 부분이 떠오르잖아요.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을 향해 현재 진행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읽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책을 이렇게 읽었더니 뭔가 달라졌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회의적인 시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책을 읽어봤는데 사람이 변하지도 않더라. 말씀하신 대로 자의 개발서 읽어봤더니 읽을 때뿐이고 막상 내 현실은 똑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무슨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제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기부여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동기부여를 얻으면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읽기 전에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그런데 진짜 해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난 성과는 없어도 무언가 결과물이 하나씩 생기게 되고 그런 과정을 저는 독자분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싶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예전에 저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보면 직접 해보고 부딪히고 해보면 해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제시해주고 싶었거든요. 책을 쓴다는 것도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동기부여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해냈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다 작성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새롭게 원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약간 열정이 식은 상태가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게 진짜 열정을 잃지 않고 무언가를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기부여를 끝까지 잃지 않고 무언가 끝까지 해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은 이제 35대부터 책을 읽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책을 35대부터 읽은 거에 대해서는 후회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부터 책을 읽었다면 평범하게 책을 읽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나 1년에 책 10권 읽어 거기서 끝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독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제 무엇이든지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좀 제 자신이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독자들한테도 이런 저를 보고 조금 변할 수 있다는 걸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것을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이건복 작가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요. 누구나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의 저서에 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책의 힘을 믿게 되었는데요. 글을 쓰고 책을 읽게 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어요. 앞으로 구독자분들과 책과 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작가님은 35대까지 책을 완전 안 읽으시다가 책 한 걸 만나가지고 아예 정말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작가가 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체가 독자분들한테 많은 동기부여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책으로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정말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